룻기서 강의 룻기서 오늘은 첫 시간으로서 룻기서 과연 어떤 책인가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에 은혜를 나누기로 합니다. 룻기서 구약성경 가운데 한 권입니다. 39권 중에 한 권 책인데 여성이 주인된 책이 딱 두 권밖에 없어요. 룻기서 에스더서. 여성이 주인공으로 등장하는 그런 것인데요. 그러면 룻기서의 주인공이 누굴까요? 우리는 에스더서를 읽어보신 분은 아시겠지만 에스더서는 에스더가 주인공인가요? 모르드게가 주인공인가요? 모르드게와 하만의 두 싸움이죠. 거기에서 에스더가 한략을 하죠. 그렇잖아요. 그거하고 비슷합니다. 그런데 에스더서라고 부르잖아요. 룻기도 마찬가지예요. 룻이 여기서 활약을 하지만 주인공은 사실은 나오미입니다. 이 성경의 주인공은 나오미예요. 그런데 나오미인데 실제적으로는 룻이 여기에 일하고 있는 그러니까 나오미의 비참한 상태를 얘기했다가 끝날 때는 나오미의 회복과 영광스러운 상태로 끝나는 해피엔딩의 책이에요. 그래서 이 나오미가 비참한 상태로 전락하는 이 상황을 묘사를 해주고 그 비참한 상황을 영광스럽게 회복시켜준 것이 그의 자부 룻이죠. 에스더서하고 비슷하게 생겼어요. 비슷하게. 그래가지고 우리는 나오미를 여기에서 주인공으로 볼 수가 있는데요. 물론 보는 사람에 따라서 나는 나오미로 보지 않느냐고 나는 룻기를 주인공으로 보겠다. 룻을. 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왜 이 룻기서를 이렇게 오늘 새벽 기도에 몇 시간이 될지는 모르겠지만 이렇게 데려왔느냐. 이것을 소환시킨 것은 다른 게 아닙니다. 신부에 관한 이야기를 제가 이렇게 시작을 했어요. 신부가 되기 전에는 바른 정말 신앙에서 우리의 마지막의 신앙은 이기는 자 신부가 되어야 된다. 그래서 신부의 신앙이 뭔지를 좀 알아야 되겠다. 조금 더 알아야 되겠다. 이렇게 시작해서 신부의 시리즈 설교를 시작했는데 그 가운데 아가사가 중요하다는 걸 알게 됐어요. 아가사가. 그래가지고 52강을 시험 두 번에 걸쳐서 이 아가사를 살펴본 저도 상상치 못할 이런 엄청난 깊이 있는 책임을 알게 됐고 이 아가사를 통하여서 어떤 자가 술라미 여인이라는 솔로몬과 술라미 여인인데 이 책의 주인공은 술라미 여인이죠. 그런데 어쩌면 술라미 여인일 수도 있어요. 이 책의 주인공은 술라미 여인이라. 솔로몬이 보라도. 그런데 어쨌든 솔로몬과 술라미 여인인데 이 두 사람이 만나서 결혼해서 그 다음에 솔로몬이 원하는 일들을 감당함으로 이 이야기가 진행이 되는데 이것이 바로 솔로몬은 그리스도의 예표고 신랑 되실 그 다음에 술라미 여인은 신부의 예표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해서 들어가 보니까 천국에 엄청난 비밀들 천국에 들어갈 사람들이 어떤 종류와 신분까지 있는지를 아주 구체적으로 표현을 해줬어요. 그러면서 이 아가사를 공부를 하고 그 다음에 신부 시리즈의 구약에 나와 있는 걸 좀 찾아보자 했더니 루시 나온 거예요. 왜냐하면 루시의 남편이었던 원래 남편이었던 말론이 아니고 두 번째 남편이었던 보아스가 기업물을 짠데 이게 구속자라는 고엘이라는 뜻이었어요. 그래서 결국에 우리의 신랑 되신 예수 그리스도가에서 누군가에 관하여 가장 완벽한 그림은 고엘이었어요. 구속자라는 다른 말로는 기업물을 짠하는 레기 25장 25절에 나오죠. 기업물을 짠하는 희념범에 나오는 그 교엘이 진정한 우리의 신랑 되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예표였어요. 그래서 그 고엘로서 이 땅에 누가 실제적으로 그 일을 했느냐 봤더니 성경에 유일하게 보아스가 나오는 거예요 예표가. 그래서 이 보아스의 이야기를 보다 보니까 결국에 신부는 루시고 신부는 또 나오미와 같은 거예요 쉽게 말해서. 그래서 여기에서는 나오미와 루스로 과부입니다. 둘 다 과부로 예표된 두 여인이 결국에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천국에 들어가는 자 결국에 신부가 되는 겁니다. 신부의 예표로 루키서는 나오미와 루시 두 개가 나오는 거예요. 물론 루스는 당사자이지만. 그러나 크게 봤을 때에 천국에 들어가는 이기는 자들을 신부라고 한다면 당연히 나오미죠. 여기서 나오는 거죠. 구약성경에서 창세기 가운데 신부를 따지게 될 때 하와나 사라나 리부가나 야곱의 네 명의 부인들만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도 신부인 거예요. 왜? 천국에 들어가는 이기는 자. 그중에 이기는 자라는 말은 야곱을 통해서 창세기 32장에 처음 나오잖아요. 그리고 그 이기는 자들 중에 보니까 왕노를 하는 유다와 요셉이 있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구약성경에 남자라고 해서 신부가 아닌 게 아니고 남자도 신부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보아스를 통하여서 우리는 어떤 여자, 어떤 여자라는 것은 비참한 여인이에요. 과부 둘이라고요. 시어머니하고 며느리만 낳고 남편은 다 죽었어요. 가장 불쌍한 여인. 그래서 구약성경에서 객과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 나그네 비슷한 얘기인데. 이런 자들에게는 자비를 베풀어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가장 불쌍한 자에 속한 이 두 여인들이 정말 초라고 보잘것없고 정말 얼굴 내밀 수 없었던 상태로 들어갔던 그러한 보잘것없던 사람이었으나 그들이 결국에 엄청 복을 받아서 결국에 이 루시라는 여인이 자식을 낳은 것이 오벳이었는데 이 오벳이 다이당의 할아버지죠. 왜냐하면 다이당의 아버지가 이세고 이세의 아버지가 오벳이니까. 그래서 이 가까운 그래서 이 되도록이면 자기 조상 가운데에 과부라는 사람이 있었다는 말을 안 쓰고 싶었을 텐데 되도록이면 자기의 조상 가운데에 모합 이방여인이 있었다는 것을 안 쓰고 싶었을 텐데 이스라엘 상당히 의시되는 것이 있잖아요. 유대인 우리는 언약의 자손이다. 할래 백성이 다 망하면서 엄청 의시되는 이런 것에 의하면 이런 것이 기록이 안 돼야 되는 거죠. 부끄러운 수치잖아요. 모합이라는 게 어떻게 됐습니까? 모합과 암몸이라는 것이 루세의 아브라함의 온가지가 아니고 곁까지 그리고 타락했던 간신이었던 천국에 들어갔던 그래서 아버지하고의 근친상관을 통해서 낳은 자식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게 부끄러운 이야기라고요. 모합여인은. 그래서 이 모합여인은 절대 여호와의 총에 들어올 수 없어요. 여호와의 총에 이렇게 모합 사람들은 들어올 수 없다고 아예 신명기 23장에 보면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에도 불구하고 하나의 성경책으로 이렇게 남겨놓을 수 있었다는 것 이것은 완전히 정말 하나님의 섭리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우리 오늘날의 한국 사람들은 이방인이죠. 이방인. 이방인이기 때문에 어쩌면 그 구원사에 있어서의 그 핵심의 속에 들어갈 수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들어갈 수밖에 없었던 어떤 이유가 여기에 나오는 것이고 이스라엘 자체도 나홈이라는 여인을 통해 말하는 이스라엘 자체도 불쌍하고 뿐만 아니라 그 이방여인으로서 시집 와서 남편이 죽고 평생 시어머니를 봉양해야 되고 자기의 미래가 보장되지 않는 그런 상태에서도 시어머니를 따라온 그 루시라는 여인의 이야기를 통하여서 우리는 그 진짜 복중의 복을 받은 메시아의 직계조상이 되는 그 놀라운 축복을 받았다는 이야기잖아요. 그런데 이 루시라는 루키라는 것을 통해서 우리가 좀 생각해 봐야 될 게 뭐냐면 이 진짜 신부가 되는 조건으로서 신부가 되는 조건으로서 우리는 신랑의 전적인 은혜를 받은 거예요. 보아스의 전적인 은혜라고요. 나중에 살펴보겠습니다. 보아스는 루스의 아버지 뻘 정도 되는 겁니다. 나이차이 많아요. 그러니까 엘리멜렉의 형제간 정도 됩니다. 엘리멜렉은 루스의 시아버지인데 시아버지의 형제간 중에 하나가 보았습니다. 그러니까 삼촌 작은아버지 뻘 되는 사람이에요. 나이차이 조금 있겠지만 그래도 아버지보다는 좀 작았겠지만 시아버지보다는 좀 작았겠지만 그래서 나이차이 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전적인 은혜를 받아서 결국에 자식을 낳게 되는 10년 동안 자식이 없었잖아요. 시집갔는데도 그런데도 자식을 낳게 되는 이 놀라운 이야기가 오늘 이렇게 펼쳐지게 됩니다. 그럼 대체 이 루키서를 누가 썼을까요? 우리는 성경의 저자에 대해서 한 번쯤은 생각을 해 봐야 됩니다. 어떤 성경책이 누가 썼는지 특히 구약 성경은 누가 썼는지가 모르는 책이 많아요. 모를 책이다. 알 수 없는 책들이 많은데 사사기 누가 썼죠? 사무엘 상아는 사무엘이 썼을 것 같잖아요. 금방 알 수가 있는데 사사기는 누가 썼죠? 모르잖아요. 그러듯이 잘 모르는 책이 있습니다. 현재까지 불분명한 책이 많아요. 그중에서 하나가 루키서입니다. 루키서는 누가 썼느냐? 루스의 상황은 1절에 보면 이제 상황을 봅니다. 루키서의 배경을 좀 보겠습니다. 1절 보니까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에 그 땅에 흉년이 들었다.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 사사기 다음에 이것이 배치가 됐는데 사사들이 치리하던 시대의 이야기입니다. 특히 이 얘기를 보게 되면 사사들의 거의 끝나갈 무렵이에요. 왜? 다윗의 할아버지가 출연하니까 사무엘 상은 다윗의 출연이잖아요. 사무엘 선지자가 어떻게 이렇게 태어나서 그 다음에 왕과 선지자와 제세상의 역할로써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서 초대 왕 다윗을 세우는지 먼저 사우랑을 세우고 그 다음에 다윗을 세운다는 것이 이 사무엘 상의 주요한 스토리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사사기에서 사무엘 상으로 넘어가기 그런 상황이니까 사사기의 한 말쯤 정도에 있었던 배경을 하고 있어요. 사사기의 말기 정도에 있었던 13명의 사사들이 나오는데 그 중에 말기 정도에 있었던 이야기를 얘기하고 있어요. 그런데 당시에 쓴 것 같지는 않고 왜냐하면 여기에 지금 이 루키서의 가장 뒤를 한번 봐보세요. 이게 얘기해놓은 것이 맨 마지막에 다윗을 낳았냐로 끝나서 그러는 거예요. 이 얘기에 다윗을 굳이 적을 필요 없잖아요. 오베스를 낳아서 아들을 낳았다네. 아이고 잘됐네. 이렇게 끝나도 된다고요. 안 그렇습니까? 그런데 족보를 실어놓는다는 말이에요. 4장 18절에서 22절 보면 베레스는 뭡니까? 다말이잖아요. 유다의 아내. 유다의 아내는 아니었죠. 유다의 며느리였으나 그 계대 풍습으로 말미암아 유다가 자기 아들을 장가를 보냈는데 가난 여인이었던 이방 여인이었던 다말을 취해서 며느리를 삼았는데 죽죠. 그래서 둘째 아들을 계대 풍습으로서 들어가서 형수에게 들어가는 아들을 낳으라고 했죠. 그때 그 오난이라는 첫째는 에르이었고 둘째가 오난이었는데 오난이 들어가서 설정을 따른다 해버려가지고 하나님이 요하께서 아까 치셔서 죽었어요. 그래서 셀라라는 셋째 아들인데 셀라는 어린이기 때문에 장성할 때까지 기다리라고 고향에다가 보내버렸는데 그 딥나 쪽에 살다가 결국에 변장을 해가지고 시아버지의 씨를 받아서 자식을 낳았는데 베레스와 셀라라는 쌍둥이를 한 거 아닙니까? 베레스 얘기하는 거예요. 이 얘기를 지금 들려준 이유가 뭐냐는 거예요. 이 계대 풍습을 통해서 난 베레스라는 말을 등장을 시키잖아요. 베레스 굳이 얘기하지 않아도 될 텐데 베레스는 해수로 낳고 해수로는 남을 낳고 남은 안미나나나를 낳고 안미나나나나는 나손을 낳고 나손은 살몬을 낳고 살몬의 아내가 기생 라합입니다. 여리고성 보아스의 어머니가 여리고성 가나안의 이방여인이었던 그 라합 라합이 보아스의 어머니라고요. 보아스의 어머니 살몬의 아내 그리고 살몬이 보아스를 낳고 보아스가 오베스를 낳고 오베스는 이세를 낳고 이세는 다위당 다위스를 낳는다. 지금 다위당 때문에 이 얘기를 한다고요. 이 얘기가 누군가가 썼을 때 다위당의 족보를 얘기해 주는 거예요. 그리고 다위당의 족보에 누가 들었다는 걸 얘기해 준다고요. 그래서 다위당이 평생에 살면서요. 모합을 치지 않아요. 모합을 치지 않습니다. 왜? 자기의 3대 할머니잖아요. 자기의 3대 친할머니가 모합 사람이기 때문에 모합하고 친하게 지냅니다. 그래서 이 모합이라는 이 여인을 얘기하는 건데 이 여인을 얘기하는 것은 지금 다위대 족보를 얘기해 주고 싶은 거예요. 다위대 족보를 결국에 그러니까 이 지금 이야기가 다윗이 시켜서 누가 썼을 가능성이 매우 높아요. 다윗이 대 다윗이 시켜가지고 이걸 써야 돼요. 이야기를 쓰는 거죠. 그러니까 이 다윗은 정말 자기의 족보 가운데 과부가 있다는 거 과부잖아요. 이방령이 있다는 것을 부끄러운 것을 안 드러내야 되잖아요. 그런데 이건 전적인 하나님의 어떤 강건적인 어떤 요구였지 않았을까 라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창세기 38장에 베네스와 세레를 낳는 유다의 그 부끄러운 이야기 며느리를 통해서 자식을 낳았다는 이쪽이 근친상가이잖아요. 부끄러운 이야기인데 그 얘기를 창세기에 기록할 수밖에 없었도록 하나님이 드라이브 했던 것처럼 여기에 루키스도 다위들에게 아마 그런 마음을 주셔서 내 생각입니다. 이건 이런 아무도 없어요. 그런 주장상 아무는데 나단선지자에게 쓰라고 다윗이 하지 않았을까 내 느낌은 그래요. 어떤 사람은 사무엘이 썼을 거다. 사사기가 사무엘이 썼을 거라고 추측을 하니까 여기도 사무엘이 썼을 것이라 추측을 하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구약성경을 정리를 했던 사람이 에스라가 있고요. 히스기아가 있어요. 우리 일반 평시들은 잘 모르지만 사관으로서는 아주 중요한 사람이 에스라가 그 다음에 히스기아가 히스기아 시대의 사람들이 시편까지 다 편집을 합니다. 그래서 그때 에스라가 아닐까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있는데 제 생각 같아서는 다윗이 직접 썼던지 다윗이 썼던지 아니면 다윗에 가까운 그때 사관한테 이거 좀 써라 내 이야기 써라 그리고 들려주지 않았을까 그런데 그렇게 쓸 수밖에 없었던 것은 아마 하나님께서 장차 우리 안에 있지 아니하는 이방인들까지도 얼마든지 구원을 받을 수 있고 왕권 신부가 될 수 있다는 것을 나중에 꼭 알도록 하기 위하여 일부러 이것을 부끄러운 역사거든요. 과부가 내 조상이었다. 이것 안 쓰고 싶을 거거든요. 그런데 그 과부가 내 3대 정조 외할문이었다라고 쓰고 싶은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그러나 그런 어떤 후대를 위하여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아마 배려를 쓰도록 이렇게 강권해가지고 쓰지 않았을까 라는 추정이 됩니다. 자 그러면 이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에 라는 이 배경과 이 배경을 통해서 우리가 또 아까 베네스라는 것은 계대풍습이 들어온다는 것이고 보아스라는 것은 고엘 제도를 실제적으로 실행했던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많은 것이 여기에 지금 들어가 있어요. 많은 것이 여기에 많은 것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고엘 제도를 통하여서 보아스를 통해서는 우리의 신랑 되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기엄물을 자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를 마귀로부터 구출해 줄 죄와 죽음과 고된 노역으로부터 구출해 줄 예수 그리스도를 예피하고 있음과 동시에 뿐만 아니라 그 계대풍습을 통하여서 우리는 전혀 자식을 낳을 수 없는 영적 자식을 낳을 수 없는데 주님이 우리를 사랑해 주셔서 영적 자식을 낳아서 많은 상을 받을 수 있도록 하시는 그것을 여기에다가 영적인 이야기가 엄청 듬뿍 들어있는 이야기이기 때문에 남기도록 하지 않았을까 여기에서 이 보아스라는 사람이 고엘이 아니었다고 한다면 이 세상에 시어머니 잘 모셔서 복받았다는 얘기 많이 있겠죠 그렇지 않겠어요 시어머니 잘 봉양했더니 복을 받았다 그런 사례는 많겠죠 성경에 아니 성경이나 역사에 그런데 굳이 이 시어머니 잘 봉양했더니 하나님 잘 성겼더니 하나님 잘 성긴 사람 한두 사람 입니까 시어머니 잘 봉양해서 복받은 사람 한두 사람이 겠어요 여러 사람이 있을 텐데 굳이 쓰게 된 것은 보아스라는 사람의 고엘 제도에 실제적인 삶을 살았던 한 인물을 기록하기 하므로 그리스도가 누군지를 하나님이 소개해 주고 싶은 거죠 내가 누구야 나 나 요하가 누구다 너희들이 죄를 지어서 남편을 잃어버렸다 이거예요 내일 다 하겠습니다 죄를 지어서 남편이 죽었어요 죄를 지어서 남편도 죽고 다 그래가지고 결국에 남편을 잃어버린 상태 과부로 전락한 우리의 인생 죄를 지어서 막연 말을 들어서 영적으로 과부가 되어버린 하와를 다시 살려주러 오신 첫사람 아담이 아닌 마지막 아담으로 우리를 살려주러 오신 고엘이신 예수 그로서를 신학성 얘기하듯이 마찬가지로 그러한 영적인 이야기가 듬뿍 들어있기 때문에 사실 실제 있는 이야기잖아요 이것은 순람미 여인이 실제 있는지 아닌지 몰라요 성경에 단 한 번도 그거가 없어요 아가서만 나와요 다른 어떤 데서 찾아볼 수가 없어요 근데 여기서는 족보로 딱 나와버리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실제 있는 이야기가 100% 확실합니다 순람미 여인은 가상의 여인일 가능성도 있어요 가상의 여인 하나님의 인류 구속의 역사를 그림으로 그려가지고 확실하게 제공하기 위한 그런 가상의 여인일 가능성도 있어요 그러나 이 루키서는 가상의 여인이 아닙니다 이건 소설책이 아니라고 이건 실제 있었던 이야기를 얘기해 주므로 이런 사례가 매우 드문 사람인 거죠 이런 사례가 그렇기 때문에 아주 중요하다라고 생각이 되어서 아마 성령 하나님께서 이걸 써라 그리고 아마 다위대에게 이렇게 감동을 줘서 다위대의 어떤 측근 이런 사람들이 사람들에게 하나가 또는 뭐 구대 사람이든지 쓰기를 쓰기는 하는데 왜 제가 이런 얘기하냐면 이방여인 여기에 나와있는 루스를 아주 귀하게 묘사해줘요 보아스가 지금 그 묘사가 천한 여인이라고 하지 않아요 불쌍한 여인이었지만 천한 여인이라고 얘기한다 현숙한 여인이라고 소개를 한다고요 이 여자를 아주 그래서 상당히 귀하게 보는 이런 것이기 때문에 아마 다윗의 시대에 쓰지 않았을까 라고 추정을 해봅니다 추정을 해보고요 자 그러면 이 루키스를 통해서 우리가 깨달아야 될 것은 아까도 고열제도를 알아야 되고 계대 풍습도 알아야 되고 뿐만 아니라 신부가 되는 조건들도 알아야 됩니다 누가 신부가 되고 누가 신랑이냐 신부가 되는 조건들도 알아야 되는데 그 신부가 되는 조건인 신부가 아까도 얘기했으면 나오미도 신부가 되는 것이고 영적으로 봤을 때 그 다음에 룻도 신부가 되는 겁니다 근데 그 신부에서 탈락한 자가 있잖아요 오르바 동서 루스의 동서 오르바는 탈락하잖아요 그래서 아 탈락하는 사람은 누군가 결국에 신부 시리즈로 끝내게 끝냈지만 제가 루키서 들어오면 신부 시리즈만 설교는 아니니까 다른 내용도 제가 들어가게 될 건데 이 어떤 사람이 결국에 신부는 세루산 성이 들어가는 자만을 신부라고 얘기를 하는 거니까 세루산 성이 못 들어간 이방인은 누군가 들어간 이방인이었고 과부했지만 들어간 자는 누군가 이 삶을 우리가 살펴보게 되면 오늘날에 내가 어디에서 지금 내가 실수하고 있고 어디에서 내가 지금 부족하고 어디에서 내가 지금 잘하고 있다라는 것을 내 위치를 파악할 수가 있잖아요 거기에다가 제가 주인공을 처음에 나오미라고 얘기를 했던 것은 나오미가 어떻게 신부가 될 수 있었든가 비참한 여인 불쌍한 여인 나를 말하라고 해라 나오미라는 말은 기쁨이란 말입니다 뜻이 기쁨 뜻이 나와요 그것이 말하러 바뀝니다 1장 19절을 보세요 이에 그 두 사람이 나오미하고 루다고 과부 두 사람이 베들렘까지 갔더니 베들렘 이럴 때 온성읍이 그들로 말며 떠들며 이러기를 이가 나오미가 아니냐 그 나오미 각주로 나왔죠 1번 뭐라고 되어 있어요 기쁨 기쁨인데 한자로 실악이고 기쁨이라는 뜻입니다 나오미가 그런데 원래는 조금 더 들어가게 되면 감미로운 사랑스러운 행복해하는 이런 뜻입니다 기쁨이 이제 보편적으로 쓰는 건데요 나오미는 기쁨이었는데 그 다음 20절 나오미가 그들에게 이르되 나를 나오미라고 부르지 말고 나를 마라라 부르라 마라는 우리가 출애국기 나오잖아요 마라의 쓴물 쓰다 괴롭다 그런 말입니다 쓰다는 말에서 나와서 괴로움이라는 거죠 괴로움 나를 나는 정말 너무 인생이 안 풀린 남편 죽고 두 아들 죽고 그래서 너무 안 풀린 외국에서 잘 돈 벌어서 올 줄 알았는데 고향 떠나서 외국에 가서 거지가 되어서 그냥 비참하게 되어서 세상 사람은 그럴 거 아니에요 남편 죽인 놈 아들 죽인 놈이 아니죠 남편 남편 아들 옛날에는 소방 맞고 그럴 수 있잖아요 그런 시대에 여자는 사람 취급도 안 하고 그럴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엄청나게 비난의 손가락을 받을 수 있는 그 비참한 여인이었는데 이 여인이 나중에 잘 됐다는 뒤에서 사장에서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무너졌던 그 사람이 결국에 다시 회복이 되는 이런 과정 속에 룩과 보아스가 등장해가지고 이것을 이루어가는 것으로 표현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나오미가 물려준 것은 단 하나잖아요 신앙이잖아요 며느리 맞아가지고 단 하나인데 신앙이 모든 것을 회복시키는 거예요 이 신앙이 그리고 본인 자신은 본인 자신은 회계입니다 왜냐하면 이 여인이 원래 베들렘 사름이었는데 이방 땅으로 갔다가 망했거든 다 하나님의 약속의 땅을 떠나서 망했거든 그러니까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를 내려가다가 강도를 만나잖아요 그러다가 죽잖아요 예수님의 비유에 의하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이렇게 예루살렘에서 다른 곳으로 가다가 강도 만나서 거반죽게 되었을 때 사마리아인 같은 예수님께서 안 도와줘도 되는데 와서 도와주는 그런 주막에 이런 상황을 표현하듯이 우리가 하나님의 곁을 떠나서 사는 사람들이 회복하려면 반드시 회계해야 된다 원래로 다시 돌아와야 된다 돌이켜야 된다라는 것을 얘기해 주기 때문에 어쩌면 루키서의 대주제는 회계입니다 그 회계의 모습이 회계를 하면 어떤 축복을 받는 것인가를 나오미를 루키서의 주인공으로 본다고 한다면 죄를 지어서 비참하게 된 사람이 다시 회복되는 예루살렘을 다시 돌아간 거예요 돌이킨 거예요 베들렘을 돌아간 거예요 이것이 바로 회계 아닙니까 잘못된 길에서 둘째 아들이 다시 아버지께로 돌아가듯이 마찬가지로 약속의 땅으로 다시 돌아가는 거니까 이것이 바로 회계인 거죠 그러니까 회계라는 것이 신부의 아주 중요한 조건이다라는 것을 혹시 모를까봐 구약의 회계라는 것이 신부의 조건으로 감춰져 있었잖아요 그런데 그것을 정단하게 드러내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신학에는 그냥 처음부터 회계하라 천국에 가까웠느니라 너희 천국에 들어가신 신부니까 회계하라 그래야 신부가 될 수 있느니라 이렇게 얘기를 했었다는 말이에요 처음부터 그냥 아예 신부의 조건을 딱 얘기를 한 것이 신학성경이고 마지막까지 자기의 두루마기를 빠는 자들이 그 생명나무에 나가면 문들을 통해 거룩한 성에 들어갈 권세를 받을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기 때문에 신학의 성경은 처음부터 끝까지 다 신부가 되는 조건을 말씀하고 있는 거거든요 천국에 들어가는 그 방법을 얘기하고 있는데 구약시대는 구체적으로 나오지 않았는데 그래서 나오미하고 루시라는 두 여인을 이 루트 기서의 주인공으로 등장시켜서 주인공으로 등장시켜서 개명을 지키고 개명을 지키고 그러니까 루시 개명을 지켰죠 부모를 공격하라 개명을 지키고 그 다음에 하나님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내 부모를 공격하라고 내 하나님의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는 그 개명을 철저히 순종했던 루시라는 여인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끝까지 붙잡는 자는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된다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될 거라 그걸 하지 못하게 하면 내 목숨을 나는 걸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그 여인의 그 어떤 것을 통하여서 신부의 조건을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오늘날에 어떤 사람이 진짜 신부냐면요 제가 신부에서 얘기 안 했지만 개명을 지키는 자예요 그 사람이 신부가 되는 겁니다 결국에 개명 안 지키고 행위가 없잖아요 개명을 안 지키고 살잖아요 늘 죄짓고 거짓말하고 사키치고 남의 것 뺏고 주님께서 한 일이 하나도 없어요 그러면 결국에 탈락됩니다 성 밖으로 밀려나요 그래서 요한일서 이제 수요일 날 지금 강의에 들어갔습니다만 요한일서는 개명 얘기가 엄청 많이 나옵니다 개명을 지키라고 형제사랑이 개명을 지키는 거라고 가면서 예수님이 딱 하나 가르쳐 개명이 서로 사랑하라는 개명이잖아요 그래서 개명 얘기를 상당히 많이 하는데 여기에서 이 루스는 루스를 통해서 본다면 개명을 지키고 하나님 안을 끝까지 붙잡으면 신부가 된다 라는 측면을 말해주고 나오미를 통해서는 회개를 하면 회개를 하면 신부가 된다 라는 사실을 들려주는 두 마리의 두 개의 아주 중요한 사실들을 들려주는 것이 아닌가 라고 정리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내일 아침부터 루키서 정확하게 사사들이 치리하던 시대에 있었던 이야기부터 시작되는 이걸 살펴보겠고요 루키서는 총 4장입니다 1장 2장 3장 4장인데요 거의 소설의 구성처럼 되어 있어요 이야기잖아요 이 루키서는 1장은 발단 2장은 전개 3장은 절정 4장은 결말식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산 올라갔다 내려갑니다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고 주인공은 나오미예요 잃어버렸다가 완전히 내려가는 거죠 이것은 절정이라고 내려갔다가 다시 루스를 통해서 결국에 회복되는 과정이 있으니까 이렇게 해서 과정 속인데 놀라운 사실은 이 루키서는 절반이 대화입니다 절반의 대화 아가서는 처음부터 대본이잖아요 말만 나오잖아요 설명이 없잖아요 설명이 보기는 모든 것을 대화로 모든 것을 다 추적해야 돼 아가서가 힘들었어요 왜 설명이 나왔으면 좋을 텐데 여기는 설명이 나왔잖아요 1장 1절부터 5절까지 왜 과부가 둘밖에 남겨질 수밖에 없었는가 그 이유를 설명해 주잖아요 이런 설명이 있으면 이해가 쉬울 텐데 이 아가서는 처음부터 끝까지 대본이야 그냥 대사를 그대로 옮겨놨기 때문에 되게 힘들었어요 정말 힘든 게 아가서였어요 그런데 이 루키서는 뒤로 가면 완전 대사입니다 설명이 나온다는 거 그래서 절반 절반이 이렇게 대사로 나온다는 것이 루키서의 특징이라면 특징이 있다 하겠습니다 그래서 내일부터 이것을 나가게 되는데 우리는 루키서를 통하여 신부의 자격과 조건도 보게 되고 그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의 조상 중에 이방인이었지만 누구든지 신부가 될 수 있다는 엄청난 희망을 우리에게 제공해 주고 회계가 이 모든 일을 다 이룰 수 있다는 엄청난 걸 얘기해 주니까 차례차례 내일부터 공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그러고 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루키서를 다시 들여다보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그동안의 고엘 제도에 대해서 정확히 알지 못했던 것 계대 풍습에 대해서 알지 못했던 것 뿐만 아니라 우리가 예수님의 그 조상의 반열에 들어왔던 마태부 1장이 나오는 여인의 그 족보들의 대부분의 이야기가 등장하는 이 루키서를 통하여서 하나님 여자라고 해서 형편없는 것 과부라고 해서 형편없는 것 이방이라고 형편없는 것이 아니라 누구든지 우리 주님을 붙잡고 의지하고 나오기만 하면 하나님께서는 그를 귀여기신다는 걸 알고 우리도 루키서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많이 발견하여 거룩한 신부의 대열에 동참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해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소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